조합장 투표소에서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순창 구립농협 사고의 피고인에게 금고형이 구형됐습니다.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74살 남성의 1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이 남성은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 반쯤 조합장 선거를 위해 투표소가 마련된 순창 구립농협 주차장에서 트럭을 몰다 운전 미숙으로 주민 20명을 치어 이 중 4명을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